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2 가르치고 있는 백호입니다. 자, 생명과학2입니다. 섬세한 개념의 스킬 완성반 줄여서 섬계스완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먼저 얘기를 좀 하면 기존에 있던 강의입니다. 그런데 EO 수능 대비 위해서 기존 이 강의 업데이트를 좀 할 거고 교재는 조금 리뉴얼 할 거야. 그래서 그 내용 좀 소개 좀 하고 그리고 섬계스완 생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강의 소개입니다. 자, 생명과학2 먼저 특징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대부분 다 알겠지만 대부분 고3 때 처음 배웁니다, 학교에서. 고2 때부터 배우는 학교는 뭐 특별한 일부 학교 배워놓고 없어요. 새로운 내용이 그래서 많고 생명과학1에 비해서 교과 분량이 많습니다. 한 1.5배 정도 돼요.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이게 이제 생툴 특징이고 자, 수능용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신용으로 이거 선택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섬계스완을. 자, 수능을 보면 14문제 개념형, 6문제 추론형입니다. 생원과 비슷하지요. 생원은 13 플러스 7인데 하여간 이렇게 구성돼. 개념형은 이제 교과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추론형이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계산 문제도 있고 그래요. 6문제.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수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1등급 만점 받으려고 하잖아. 3등급까지는 난이도가 적절해서 할만합니다. 생원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생소한 내용 분량이 많아서 하여간 그런데 개념형 14문제만 다 확실하게 잡고 추론형 중에 하나 찍어서라도 마치면 3등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추론형 나머지 6문제를 싹 다 다 잡는 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2등급 어렵고요. 1등급 매우 어렵습니다. 만점은 정말 어렵고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건 생원과 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내신은 말이죠. 이게 고3 때 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고3 1학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재수한다 그러면 2학기도 중요해. 1학기의 생투 전반부 내용까지 보통 진도를 학교 선생님들이 나가는데 생투의 전반부 내용은 할만합니다. 추론형이 여긴 별로 안 들어가요. 추론형 그 어려운 코돈 추론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하디바인 이거는 중반부 이후부터 후반부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용으로 생투 전반부까지는 적절한 난이도 적절한 분량 적절한 암기 적절한 이해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투 조금만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변별 우위에 설 수 있는 좋은 과목입니다. 알겠죠? 대부분 고등학교가 생투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집중해서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거다. 이런 얘기하고요. 섬계수환, 내신용으로는 그냥 차고 넘칠 정도로 커버가 됩니다. 수능용으로도 아주 좋은 강의이고요. 단계적 학습 전략 들어갑니다. 생원에서도 내가 이걸 강조했는데 수능 생원이 됐건 생투가 됐건 비슷해요. 수능 문제 구성이 개념 확인형 14문제, 고난도 추론형 6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히 상의한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섞여 있다고 이 14문제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 이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6문제 추론형 잡으러 가는 이런 단계적 학습이 아주 좋은 전략이야. 효율적이고. 알겠지? 이것만 잘 잡아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충문제 3등급 1에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빠르게 정확하게 잡아내고 시간을 확보해주면 6문제 추론형 잡으러 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서 더욱 좋고요. 알겠죠? 두 번째, 내신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신 문제들은 고난도 추론형을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내지 않습니다. 코돈 추론이나 하디바인이나 이런 거 문제에 아주 어렵게 낸 건 쉽지 않아요. 정말 수능에 수학 문제 있죠? 거기서 가장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급 됩니다. 생태 고난도 추론형, 최고난도 문제들은 만들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분도 엄청 길어서 대부분 학교, 학교 선생님들을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여권상 혼자 문제 만들어내셔야 되잖아. 그래서 어려운 추론형 잘 안 내고요. 기본 추론형 정도밖에 안 내십니다. 또는 기본 기출 문제들 살짝 변형한 수준. 그래서 내신용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내고 대부분 1학기 전반부 이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전반부에 해당되는 개념 위주로 학습만 하셔도 내신용으로는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또 일치한다 그러면 이 개념형, 이 연례 문제, 그리고 내신용으로 충분히 커버되는 이 정도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는 수능용까지 끌고 갈 거야. 그런 친구들은 이 추론용을 뒤이어서 공부하시면 되는 단계적, 두 단계로 단계적 학습 전략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자, 강의 내용은 섬계수환 개념 40% 그리고 스킬 20% 고난도 추론용 잡을 거 그리고 문제풀이 3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수능과 내신에 출제되는 모든 개념, 스킬, 문제풀이 다 합니다. 이 얘기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 2, 섬계수환은 생명과학 1과 비교하면 생명과학 1의 섬계환 그리고 상크스, 섬계환과 상크스 생원 두 개를 합친 게 생2의 섬계수환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굉장히 교제가 두껍고 강의가 많아요. 기출문제도 엄청 많고 생원, 섬계환부터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섬계수환이야. 알겠지? 기본심화 모든 개념 다 총정리했고 추론용에 대한 모든 스킬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스킬이에요. 고난도 추론용 잡을 수 있는 스킬이라고 그리고 평가안에 모든 기출과 일부 교육처 문제까지 집어넣어서 개념, 스킬, 몬플 다 집어넣고 시간 분량을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강의 구성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내가 단계적 학습을 한다고 그랬지? 개념 먼저 추론용 잡을 수 있는 스킬 나중. 여기도 마찬가지야. 강의가 전반부의 개념이 31개짜리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념과 살짝 할만한 기본 스킬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문제편에 기본편 23개 강의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기출문제들이야. 대부분 개념형 및 기본 추론용 기출문제들 328문제 플러스 91문제는 조금 뒤에 따로 편집이 돼 있는데 2, 3, 2, 4 기출문제들 따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거부터 공부하라 이거지. 그래서 개념형 14문제 플러스 추론용 한 문제까지 잡아가지고 15문제 중간 난도 또는 쉬운 난도 싹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반부에 배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3등급이 가능해지고 대부분 고등학교 내신 문제 다 커버됩니다. 차고 넘쳐요. 솔직히 전반부에 개념 부분이 있죠. 조금 더 수능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자세한 거 아닐까 지역적인 거 너무 디테일하지 않을까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학교 내신에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신용으로는 뭐 완벽하게 커버가 된다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우선 전반부를 학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스킬이 집중됩니다. 9강짜리로 되어 있지만 강의는 9개이지만 되게 어려워요. 반복해야 되고 고르란드 스킬 7가지 주제로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DNA 염기 조성 계산, DNA 복제 실험과 계산, 붉은파 곰팡이 실험, 코돈 추론, 제일 어렵죠. 전사인자 추론, 하디바인베르크, 코돈 추론 다음으로 어려워요. 제한 요소와 유전자 제조합, 제한 요소 이게 요즘에 말이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후반부 스킬이 구성이 됩니다. 요 스킬에 맞춰서 문제 또 심화편이 있어요. 19개 강의로 되어 있는데 고난도 추론용 기출만 모아놨습니다. 마찬가지로 84문제 플러스 2, 3, 2, 4 기출은 29개 문제로 따로 뒤에 편집이 되어 있고요. 최신 기출로 자 수능 고난도 5문제에 대해서 다 잡을 수 있다고 추론용으로 그리고 2등급 이상 요거 잡게 되면 2등급, 1등급 만점까지 가능해집니다. 앞에 전반부 개념과 기본 기출 요거를 먼저 학습하시고 전반부 문제 다 푸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 요거를 반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전략적, 단계적, 단계적 학습 전략. 알겠지? 수강 대상은 생2, 수능 응시하려고 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내신용으로 생2 선택한 고3 학생들 상위권, 주위권, 하위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강의고 N수생, 고3 모두 수강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거 더 말씀드립니다. 섬계수하는 기존 강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다가 업데이트를 좀 한다 그랬지? 그 업데이트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왜 기존 강의를 유지하느냐? 지난번 23년 11월 16일 봤던 2.4 수능이 그 이전에 봤던 그 기출 문제들과 거의 유형과 경향의 변화가 없어요. 문제 구성도 그렇고. 그래서 교과서 개정되고 난 다음에 2.1 학년도부터인데 2.1 수능, 2.2 수능, 2.3 이상 거의 비슷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기존 섬계수한 강의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2.4 수능의 기출 문제 같은 거는 새롭게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강좌 일부를 업데이트합니다. 조금 부족할 만한 스킬 같은 건 내가 보완을 좀 할 거고요. 교재는 리뉴얼을 합니다. 표지부터 좀 바꿔가지고 리뉴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할 거라 이거지. 생어는 매년 새로 다 찍어요. 왜? 생어는 유형 변화가 심하거든요. 근데 생툴을 안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한 거고. 강의부터 업데이트. 어떻게 할까? 오리엔테이션은 새로 찍습니다. 지금 이게 오리엔테이션이야. 그리고 이 각 단원의 소개와 기출비도 이것도 새로 찍을 거야. 모든 단원. 그리고 복습법, 학습법, 교재 소개 이것도 내가 따로 찍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이제 들어가고. 전반부 개념 부분은 수정이 없습니다. 이거 뭐 거의 문제가 없어요. 스킬 부분에서 조금 내가 변동을 줄 겁니다. 새로 찍을 거예요. 붉은 빵 곰팡이가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축소해서 새로 찍을 거고요. 코돈 추론과 제한 요소 이거 조금 더 보강을 좀 합니다. 새로운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강해서 새로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 2, 4학년도 6모, 9모 수능 문제는 새로 추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 이에 맞춰서 교재 리뉴얼을 합니다. 왜? 표지부터 바뀌니까 생환 그 호랑이 그림이 있는 그 표지와 비슷해질 거예요. 그래서 리뉴얼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가 될 거고. 본교재 서브루트는 기출빈도 그 내용, 표가 새롭게 들어가고 스킬, 저 뒤에 있는 스킬이 일부 수정이 될 겁니다. 아까 말한 코돈 추론, 그리고 제한 요소, 붉은 빵, 운팡이 그 부분이 수정이 좀 될 거예요. 문제편 당연히 2, 4학년도 6월, 9월 그리고 수능 문제 추가가 될 거고. 또 하나 숙제 교재는 일부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책 형태가 아닌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좀 리뉴얼이 좀 될 거다. 일정은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찍는 건 이제 20일 날 올라갑니다. 23년 12월 20일. 그래서 교체가 될 거고. 리뉴얼 교재는 12월 26일 날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강의 새롭게 찍어서 올리는 건 12월 말부터 추가 순차적으로 쭉 업데이트해서 내가 교체를 좀 할 예정이야. 자 그러면 기존에 강의를 들었었던 생명과학 2, 섬계산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렇게 조금 변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체된 강좌 및 신규 추가 강좌 그리고 리뉴얼 교재 교환 모두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존 섬계산 듣는 학생들도 이걸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게. 색깔을 조금 달리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강좌가 추가됐고 교체가 됐는지 분명 볼 수 있고 거기에 첨부 파일로 다 제공을 할 겁니다. PDF로. 알겠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좀 하는 부분 소개를 좀 했고요. 교재는 이렇게 디자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교재, 문제편, 그리고 서브노트. 다시 한번 숙제 교재는 PDF로 제공이 됩니다. 자 쭉 돼 있고요. 자 이미지를 보면 이게 이제 본교재인데 전반부가 개념, 후반부가 스킬이거든요. 자 개념 파트 이렇게 쭉 전반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단원 유학 정리, 테스트, 개념 확인 문제 이런 거 돼 있고 후반부에 고난드 스킬 7가지. 이게 이제 잘 안 보일 텐데 제한 요소 부분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야. 이게 이제 새로 내가 강의 찍어 올릴 거고. 자 그리고 문제편 이것도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기본 그리고 심화는 좀 필기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여유 있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문제편에 2, 3, 2, 4 기출들이 추가가 되고 이것들도 개념형과 추론용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좀 해 놨습니다. 해설도 다 들어가 있고 개념형은 특히 이거 2, 3, 2, 4 기출 같은 경우는 목표 풀이 시간 내가 이걸 제시할 거예요. 이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참 좋을 거 같아. 알겠지? 해설 강의 다 들어가 있고요. 서브로트는 이렇게 손글씨로 다 이렇게 내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강의 보조 교재로 나중에 복습용으로 쓰기 편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숙제 교재 PDF로 제공한다 그랬지? 무료로. 여러분들이 백지 복습이나 그리고 누적 복습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내가 나중에 또 따로 영상 찍어 올릴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라고 무료로 PDF로 제공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생명과학 2, 3개, 수환 강의 소개 그리고 업데이트, 리뉴얼 계획 그걸 좀 소개를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